선조 실효 사십 권 선조 이십 육 년 칠 월 이십 이 일 값을 첫 번째 기사 천 오백 구십 삼년 명만력 이십 일 년. 판 중출부사 윤근수가 측에야 했는데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경락 아문에 갔더니 오늘 늦은 저녁에 또 제독에게 문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는 없었으나 아마도 진초에 관한 일일 듯합니다. 경락이 각장에게 주사를 할 것을 명하면 제독은 저들 외적이 이미 강화하기로 하고 부산으로 가고 있으니 스스로 바다를 건너 저희 나라로 갈 것인데 무엇 때문에 철에 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락의 명을 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조 실효 사십 권 선조 이십 년 7월 26일 7월 22일 값을 또 반짝이사 경상우도 관찰사 김 늑이 치게 하였다. 신이 처음 진주의 사태가 급하다는 것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모든 수성 절차와 사망한 경외의 장사와 군인의 수를 탐원하게 하였더니 본주의 군사가 2004명 본두 병사의 군사가 420명 충청 병사의 군사가 97명 창의사 김천일의 군사가 60명 복수 의병장 전사의 군사가 50명 적개 부장 이임의 군사가 50명 표의병 이개년의 군사가 30명 웅의대장 정무원환의 군사가 11명 영광의병 심우신의 군사가 12명 분의장 강희열의 군사가 50명 방의대장 강희보의 군사가 30명 현은군 대장 정충훈의 군사가 20명 최2대장 정은호의 군사가 1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개 전해들은 것일 뿐입니다. 본주의 군사가 이 수위에 그칠 뿐이 아니고 또 계속하여 입성한 사람들도 매우 많았는데 성이 함락될 당시 빠져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상인의 무리들은 성을 뛰어넘거나 혹은 헤엄을 쳐서 탈출한 자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병사 최경혜의 거주를 알 수 없으니 매우 걱정이 됩니다. 본도의 적세는 손을 쓸 것도 없을 정도로 적이 사경을 포위하고 있는데 잔졸마저 다 도망가고 없으니 비록 이 과학이 이런 일을 당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조실화 40권 선조 26년 7월 22일 갑술 세번째 기사 비변사 가리기라 적의 선봉이 이미 남원에 도착하였으므로 호소의 보장이 일각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본도의 비로 세 병사를 자송하기는 하였으나 병사가 매우 고단합니다. 혹은 이 사명이 현재 서울에 있는데 이 사람은 전쟁을 잘하는 날랜 장수이니 충청도 조방장으로 삼아 군병을 많이 모아서 본도의 감사 병사와 더불어 협동하여 지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화 40권 선조 26년 7월 22일 갑술 세번째 기사 형조판사 이 덕경이 치게 하였다. 제둑이 개성부와 금규참의 양향이 떨어진 것 때문에 폐문으로 엄히 신측하고 있는데 각참의 군량은 계속 떨어져 가는데 앞으로 일을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5시에 제둑이 세 장군과 더불어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적병이 이미 구례에 당도하여 제둑이 평호와 접전하였다는 남변의 축품첩이 들어왔습니다. 제둑은 즉시 자계의 동서행 이 여매와 총병 임자강으로 하여금 군사를 건너리고 서둘러 떠나게 하고 자신은 내일 떠날 것이라는 일로 분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세가 불순하여 제군이 도강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내일이 또 이달의 금기일이라는 이유로 수하의 대부분이 떠날 날을 물리기를 권하니 압세의 폐문에 따라 10일에 출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선조시로 40권 선조 26년 7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참고란 흉적이 악독함을 더욱 쌓아 저희 나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욕심을 부려 이미 진주를 함락하고서 호남을 충돌하고 있으니 장구의 형세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것이라곤 오직 명군뿐인데 제독이 남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사실은 진격할 의사가 없고 비록 폐문을 내기는 하였으나 매양 날짜를 늘 쓰고만 있습니다. 변보는 날로 급해지고 인심은 흉흉하여 조석을 보존하지 못할 형편인데도 조정의 신하들은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당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일은 반드시 상께서 친히 제의독부에 가셔서 위험이 박도한 상황을 극력 설명하신 뒤에 이어 제의독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 때를 놓치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원로의 성체를 쓰고 럽히고 더위를 무릅쓰고 길을 가시게 하는 것이 진실로 미안한 일이라는 것을 신들도 압니다. 그러나 국세가 위급하여 존망의 결정이 한순간에 달렸으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자문으로 요청한다 해도 이는 한갓 문구일 뿐 수차례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면대하여 호소하는 것만 못하니 호종할 신하들을 뽑아 나라를 정해 떠나시어 온 나라 신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소서 하니 상의 비변사에 물어보라고 명하였다. 비변사가 복귀하기를 가시다가 점차로 형세를 봐 곧바로 제의독부로 가셔서 책응에 편리하게 하시고 군심에 보다 파서서 하니 답하기라 내가 먹지 못한 지 이미 월여가 되었고 또 며칠 전부터는 감기가 걸려서 어제의 개첩도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쓰는 것을 좌우가 모두 보았다. 지금 길을 떠나 나서고자 하여도 사세가 어찌할 수가 없다. 아 죄악이 너무나 큰 내가 감히 임금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고 즉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노하여 지금 이러한 질병을 내린 것이리라. 임금은 동작을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하고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듣기에 외가 서울의 당인과 서로 섞여있다 한다. 이 적들은 바로 저희 나라로 돌아갈 자들인데 우리나라 군신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외롭고 위태로운 모양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의외의 변이 있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 모우책이 없고 적들은 관계가 막심하다. 그러므로 아울러 언급하는 것이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화가 종사에 미쳤고 욕이 선왕에게까지 미쳤으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원수가 이 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실로 침과 상담하며 진이 삼군을 거느리고 명군의 선구가 되어야 할 때인데 제독부에 호소할 것을 청하자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한간 문구의 말사인 자조를 일삼아 사기를 잃어 현합의 기롱이 있게 하였으니 욕을 끼침이 크게 없다. 이 어찌 원통하지 않은가.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23일 을해 두 번째 비변사가 아래기란 삼가, 함경, 감싸, 이윤, 타견의 장계를 보건대 유원진이라는 불악의 주장이 우리나라의 비난민들을 잘 보호하여 화를 면하게 하였다 하니 그 정성이 가상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전래를 상과해 논상을 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2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밤 이경의 유성이 여성 밑에서 선방 구름 사이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만 하고 꼬리의 길이는 이 삼척쯤 되었으며 척색이었다. 척색이었다. 해성이 점점 상행성 쪽으로 옮겨가서 팔곡성 위 자미성 서원박 제1성 곁에 있었는데 형체가 점점 작아지고 광망은 동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길이는 4,5척쯤 되었으며 창백색이었다. 창백색이었다. 그 뒤로는 구름이 끼어 해성과 계승을 백승을 모두 볼 수 없었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24일 병장 첫 번째 기사 양사가 다 파기라 어제 경들의 양 사이에 다 파였다. 어제 경들의 말이 매우 옳다. 그러나 내가 마침 감기 같도록 길을 떠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계첩을 이제 막 보냈으니 웃음 기다리면서 형세를 관망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2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상의 이 덕경에게 하유하였다. 내가 현재 병으로 누워있으면 서경의 서장을 보고는 서장 및 이용이 제독과 문답한 말은 아래에서 보인다. 나도 모르게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몰라 머리털이 모두 곳곳이 썼다. 이미 막대한 별난을 만나 생명들이 어육이 되었고 또 막대한 변을 만나 시민들이 역적이 되는데 빠졌으니 내가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먼저 죽어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싶다. 융의 후일의 이 글은 논할 것도 없고 초일의 글로서 보건대 아무리 적을 도발하는데 마음이 급했다 할지라도 전편의 글이 공갈 협박하는 내용이 아님이 없었다. 이 제독이 어떤 사람인가 지위가 5등에 있고 퇴곡의 중임을 맡은 처지가 아니든가 그런데 하방의 소신이 어찌 감히 당돌하게처럼 버릇없이 굴 수 있단 말인가 이 함구절도 이미 올릴 수 없는 말인데 더구나 그 속에 지극히 경악스러운 말이 있어 분명히 윌다시 글을 올려야 하는 장분이 되었으니 이런 말을 어찌 중국 장수에게 할 수 있는가 경은 어미 마가 서지를 자행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듣지 않았다면 잡아 가두고서 게임은 했어야 했는데 경은 서장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또 어미 금단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두려워 방자의 행동하게 하여 오늘의 막대한 변이 생기게 하였으니 나는 다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이 탄식할 뿐이다. 경의 장기 안에 오후에 제독이 융 등이 답한 말을 등사하여 신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글만을 올려보낸 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제독이 다 보여주지 않거든 융 등이 종시 대답한 말을 다 반면으로 물어서 빠짐없이 등사하여 올려보내라. 선조실러 40권 선조 26년 7월 24일 병자 세번적이사 비변사 가리기를 외적이 우리와 1년이 넘도록 혈전하면서 우리를 무함하여 계략을 낸 것이 만단으로 노세와 쌀을 바치고서 부산을 분발, 분활하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터무니없이 날수하여 비오를 믿기로 명장을 현혹시키는데 온갖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감히 부족이란 두 글자를 성취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우리가 조금씩 처치한 것이 명백하고 평직하였으므로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의 입에서 나와 온 나라 신민들을 죄의 역에 빠뜨려 변 외의 변이 생겼으니 통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본정을 추구해보건대 비록 우망한 데서 연유한 것이지만 만약 이를 달리안한다면 실로 매국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중국의 문무제관들이 앞뒤로 널려 있으니 앞으로 이로 인해 무함을 받을 염려가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리 잘 처리하지 않는다면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위정 유홍이 이미 그곳에 있으니 급히 선정관을 보내어 유도 제재와 동참하여 추국하되 적이 우리 경계로 들어온 때라고 한 이하 조황의 말은 반복 추궁하여 성문을 열고 적을 받아들이고 부족 석천했다는 말을 전혀 근거도 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유를 충분히 밝혀서 후일의 증거로 남겨놓은 뒤에 이 융을 베어 효시하라고 하유하소서 영의정 최흥원이 출발하지 않았으니 역시 추국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위에는 수종이 있는 것이므로 이 융과 이 채 형제를 다 죽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도 융처럼 취초한 뒤에 엄히 가두어 놓고서 조종의 처치를 기다리라는 내용을 아울러 하소에 언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첫 반사의 임무는 다만 빠른 걸음으로 다니며 공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는 문화의 일은 과사괴사가 있었는데도 끝내 금하지 못했으니 이 덕경의 처치도 몹시 경악스럽습니다. 추구를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라 이 일은 처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경솔이 하지 말라 우리나라가 추국하여 참한다면 두려워 명장의 의심을 일으키게 되어 이른바 후일의 정글을 남기는 것으로 해명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생각에는 불가하다. 또 마음이 불쯍하여 이런 터무니없는 마의를 날쌓아 이미 조금의 끄림낌도 없으니 우리를 우망한 자라고 할 수 없다. 난영률에 해당하는데 다만 참시하려고만 하니 나 역시 이해하지 못하겠다.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 7월 49번 선조 26년 7월 24일 병자 네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랄 옥사는 대수를 막론하고 모두 잡아다가 군문하여 주의상을 캐어 유울에 따라 주의를 정하는 것이 체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 외의 변을 만났으니 일이 정상적인 때와는 다릅니다. 신들의 망령된 생각에는 만약 잡아온다면 명장이 불쾌하게 여길 듯 하기 때문에 개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를 받으니 항공하기 그지없습니다. 급히 의금부 두 사와 선정관을 보내어 이윤 이체 두 사람을 아우러 잡아다가 끝까지 군문하여 주의상을 캐낸 뒤에 널리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잡아오는 것은 더욱 불가한 듯하다. 반복해 생각해 보아도 나 역시 시행할 만한 계책이 없어 한가 스스로 붕괴할 뿐이다. 오늘의 계획은 명장으로 하여건만의 하나라도 그 말로 인하여 의심을 하지 않게 하는 것뿐이고 죄의 경중을 정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본사 당상과 정원이 각각 헌이하여 잘 처리하기를 그라기야 가라 하였다. 선조시로서 시권 선조 26년 7월 24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강릉 참복 이윤은 어떤 사람인가 어느 고장 사람이며 누구의 족속이며 어떻게 해서 벼슬을 얻었는가 승지가 알고 있으면 아래라 하니 회개하기를 이윤의 건파에 대해서는 신들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근일의 정사에서 본직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때 신 장운익이 마치 비변사 낭청으로 정주 빈청에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정목을 보고는 모두 귀에 잊었고 의아해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벼슬을 얻게 되었는가 이 사람은 평소 망령됨으로 소문난 자이다 하였으며 당시에 이를 탄핵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서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승지가 몰랐다면 누구의 족속으로 어떻게 해서 벼슬을 얻게 되었으며 그 족인이 현재 이곳에 있는지의 여부를 이조 정랑 박동량에게 속히 물어서 아래라 하니 회개하기를 즉시 박동량을 불러 물었더니 융은 바로 판윤 이헌국의 육촌 손자이며 그날 정사 때 판서 이산보가 참정하였기 때문에 참판 구 사명이 그 정사에 동참하였지만 어떻게 의망되었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또 들으니 융은 권증의 이성 삼촌 조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증은 그때 멀리 광화에 있었고 헌국은 행제수에 있었으며 동량은 그때 좌이정 윤두세의 중사관으로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선조시로 40권 선조 26년 7월 24일 병자 6번째 기사 상문원이 아래기를 지금의 주청은 대개 급함을 알리기 위함이니 우리나라의 생각은 이곳의 사전까지 아울러 진달하여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제 장관이 보고하지 않은 일까지 소상하게 알게 하여 조정의 책응에 일호의 미진함과 미촉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역의 폐문의 일은 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경락의 말은 겉으로만 이러한 말을 하여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고 속마음은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이곳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공의 말에 대한 말 여섯 글자와 철병, 진병 등의 말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자기만을 보호하고 남을 무함하려는 기상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 부당함이 심합니다. 이른바 제 독이 진병, 철병한다는 등의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16역의 폐문과 계속 강공하고 있다는 이 두 조항을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주 청사를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니 고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삭제한다면 우리나라가 초청하는 보은이의 태반이 헛되이 될 뿐 아니라 전리엄 이하의 강요한 많은 말들까지도 모두 다시 고쳐지어야 할 것입니다. 심장의 폐문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몇 마디 말로 요약하여 외적을 대동하고 서울로 왔다는 내용을 대략 진술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국서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이미 마련한 뒤에는 글자 하나, 말 한마디라도 넣을 수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략이 황제의 명을 받고서 우리나라에 와 있으므로 본국의 진청이 상달되느냐의 여부가 전적으로 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조금만 그 뜻을 거스르면 일체를 줄이거나 삭제하고 주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의 행미를 따질 수는 없으나 사신으로서 주선하여 우리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바르게 말해주어 초로하여금 지난 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여 니우치고 깨닫는 바가 있게 했어야 하는데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 지금 다시 고쳐 지어보낸다 할지라도 폐문에 대해 대략 서술했다는 이 이유로 다시 고치게 한다면 왕래하는 사이의 일이 더욱 지체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곡조를 아울러 윤근수, 황진에게 행회하여 십분 힘을 써서 주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40권 선조 26년 7월 24일 병자 7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여다 비변사 당상들에 즉각 부르라 선조시로 40권 선조 26년 7월 24일 병자 8번째 기사 1경과 2경에 북측에 구름이 끼어 혜승이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구름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혜승이 위치한 별자리를 정확히 지적할 수 없었다. 만기가 잠시 희미해졌고 창백색이었다. 이 뒤로는 밤새도록 짙은 구름이 끼어 혜승을 볼 수 없었다. 선조시로 40권 선조 26년 7월 24일 병자 9번째 기사 경상 조하수사 이수일이 적선 4척을 납부하여 치게 하니 상이 정원에 전교하여다. 경상 조하수사 이수일이 적선 4척을 납부하였구나. 조하수용에서 이런 승첩의 소무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매우 가상하니 수일은 가자고 개본에 부귀한 군공이 있는 사람은 즉시 서두로 논상하되 그 중 한 사람을 특별히 당상으로 삼아 모든 군사들을 용동시키라. 그리고 관교를 이번에 온 사람에게 주어 군중에 가서 반급하게 할 것이며 승첩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도 논상하라. 군인의 공을 계문하지 않았으니 수일로 하여금 즉시 등급을 정하여 계문케 하여 때를 넘기지 말고 상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수일이 외적의 화약을 노예카어 쏘는 것을 익히다가 실화하여 수일 등 십여인이 부상하였다고 하니 알맞은 약을 아울로 내려보내라. 선조 7월 49원 선조 26년 7월 25일 정측 첫 번째 개사 조아이정 윤두수가 의논 드렸다. 이윤의 일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광망한 사실을 제독이 어찌 이미 헤아리지 못하였겠습니까? 제독이 말한 것은 듣기 싫어서 일부러 탓할 것이 없다고 핑계된 것인 듯 하니 어찌 광망한 한 서생의 말로 인하여 후일에 의심을 일으키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이자를 잡아다가 추국하여 정죄하고 접반하는 배신으로 하여금 융은 무식한 망인으로 감히 노예아께 그를 보냈으니 지극히 무례한 일이다. 그러나 그 말이 광폐하여 조리가 없으니 노예께서 그 사이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그가 꾸며낸 말이 크게 흉적과 관계되므로 해사로 하여금 잡아가게 하였다고 제독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씁니까? 선조시록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책 두 번째 개사 예조판서 정창현이 의논 드렸다. 신의 생각에는 근신을 보내어 유도 대장미 제재와 함께 앉아 이융이 운운한 말에 대해 엄한 형별로 끝까지 심문하여 명백한 조사를 받은 뒤에 법에 따라 차단한다면 명장도 반드시 들어서 알게 되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상교에는 어긋나는 일이지만 권시의 조처에는 해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선조시록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책 세 번째 개사 병조 찬판 심 중겸이 의논 드렸다. 이융의 황난한 말을 제독도 반드시 헤아리고 있을 것인데 변명하기를 더욱 서두른다면 도리어 제독의 의심이 더욱 깊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리니 접반사로 하여금 반복하여 말을 잘하게 하고 상께서도 한 통의 자문을 보내셔 경악스럽다는 뜻을 전하소서 융은 잡아다가 의미 국문하는 것이 무방할 듯 합니다. 상께서 제결하소서 선조시록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책 네 번째 개사 병조판서 이 항복이 의논 드렸다. 이융이 터무니없는 광망한 말을 만들어 아무 까닭없이 해결한 짓을 하여 나라에 큰 욕을 끼쳤습니다. 명장이 속으로는 대단히 노하고 있으면서도 그토로는 웃어 넘기겠다고 말하였고 아직까지 이를 터집잡아 힐책하려는 단서가 없으니 우리도 나는 죄의 만으로 그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 대해 별도로 기이한 방법을 써서 힘을 허비하여 명장에게 분수하고자 한다면 도리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되어 명장의 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근문한다면 반복하여 자세히 신문하는 사이에 저 융이 금색하여 황당한 말을 한 실상이 저절로 드러나서 우리가 명조에 변명을 하지 않아도 융의 말이 무망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니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좋은 방도가 없으니 감히 아뢰입니다. 선조실러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추 다섯 번째 개사 조하승지 홍진희의 의논들이었다. 우리나라가 화를 입은 것이 애당초 섬 오랑케와 헌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이 길을 빌리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리를 변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극한에 이른 것임을 중국 장수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함을 받았으나 뒤에는 의심이 소견이 풀렸으니 어찌 다른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괴망한 말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 만약 지의 독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 중국에 보고한다면 어찌 시후의 의심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득이하다면 진주하여 분명히 변명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니 만약 명장을 청하여 함께 공문하게 한다면 그의 공술에 의가여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후일의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지금 서둘러 죽였다가 저들이 끝까지 신문하고자 한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신의 요리석은 생각에는 이윤의 행위를 제동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경락과 다른 장관들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문을 보내어 자세히 설명하고 중부 사람에게 직접 면국하기를 청하여 명백하게 자복을 받은 뒤에 죄를 주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축 6번째 기사 동부 승지 장운익이 의논 드렸다. 이윤의 죄는 그 진정을 캐어보면 본국을 무함할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그 말을 구명해보면 윤희 이 조의 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문을 열어 적을 받아들이고 중국군을 쏘아 스스로 죽음을 면했다는 등의 말은 흉사한 외놈들로서도 일찍이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를 중국에 무함하지 않았는데 지금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 이 비언위는 시로 삼경이 함락당한 화보다 더 참혹합니다. 또 앞으로 말할 수 없는 근심이 닥칠 것이니 비록 윤과 이체를 극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일국의 분함을 풀거나 명령의 의심을 풀어주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극문하여 효시한다면 중국군사들이 보고서 통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명령이 의심하지 않을까 염려해 다시 애매한 말을 한다면 이는 그를 무함을 밝히려다가 다시 도리어 의욕만 더 짓게 하는 것이니 반드시 급히 서두러 죽인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잡아다가 어미 신문하여 종교한다면 아녹의 채통도 쓰게 될 것입니다. 제독이 멀리서 사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니 융을 이곳으로 잡아온 뒤에 아무리 대역의 죄무구를 처벌한다 한들 저 제독이 어찌 믿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급히 융 등의 무망, 부도한 죄와 명령의 욕을 깨자다는 내용으로 전말을 자세히 갖춰 명백하게 분변하여 중신을 보내어 자문으로 제독에게 사과함으로써 제독으로 하여금 죄인이 이미 전형에 복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무함을 변명하고 의심을 풀어주는 이래 일본의 기이 가망이 있을 것이고 경솔했다는 후예와 경솔한 것을 혐의하는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이미 발설되어 중조에 유포되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면 서둘러 한 통의 주본을 만들어 중국 조정에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선조 7월 49번 선조 26년 7월 25일 정축 7번째 기사 상의 답하기를 의논이 이와 같은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밖에서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윤두수가 회개하기를 신도 의논 드릴 사람이 따로 다른 의논이 없습니다. 신도 의논 드린 사람이니 따로 다른 의논이 없습니다. 오직 성상께서 재결하시기에 팔렸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이 일에 대해 나는 한가닥 망극하기만 할 뿐 대처할 방법을 모르겠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과 계책이 다 올려졌으니 대신들을 잘 헤아려 대답하고 참작하여 아래라 하니 이 융과 이 채의 채는 융의 동생이다. 병이 혹은 품첩을 올리기도 하고 혹은 이자하기도 하였다 하니 이는 우리가 먼저 저들의 의심을 일으키게 한 것이므로 변명하는 것이 온당치 않을 듯 합니다. 그러니 우선 앞으로 말하는 것을 기다려 보아 그때 가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잡아다가 군문하는 일은 서울에서 하거나 이곳에서 하거나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신문하여 그 단서를 알아서 후일에 변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왕옥을 중하게 하는 것만 못한 듯 합니다. 제 신의 의논이 모두 뜻이 있는데 어찌 소신의 생각으로서 취사할 수 있겠습니까? 소신은 제주가 용렬하여 식견이 짧으니 어찌 다른 사람의 의논을 헤아려 좋은 방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축 8번째 기사 답하기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출국한다면 이곳에서 하거나 저곳에서 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이치가 만무하다. 옛날에도 이 사를 청한 고사가 있으니 중국 군사를 청해 동참한 자리에서 출국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는 처음에는 이 방법을 생각하고서 아무 염려 없다고 여겼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만일 무상한 인간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분하게 여겨 중국 사람과 대국할 때에 도리어 지금처럼 불쩍한 의외의 말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장량 진평의 지혜와 소진 장의의 구변을 빌린다 하더라도 어찌 다시 해볼 수 없게 되어 다만 발만 구르고 팔만 걷어붙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을 청해다가 동참시켜 출국하는 것도 좋은 방책이 되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내가 시행할 만한 계획이 없어 다시 스스로 분통해할 뿐이라고 말한 이유이다. 나의 소견은 이뿐이다. 다시 회개하면 매우 다행이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라. 부디 전파하지 말고 10분 비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화사식권 선조26년 7월25일 정축 아홉번째 계사 1경부터 5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해센과 객상을 모두 볼 수 없었다. 선조실화사식권 선조26년 7월25일 정축 열번째 계사 승문헌이 아래기를 삼가 지도기 석상사에게 올리 품첩을 보건대 군사를 유회로 옮겨 분산 주둔시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는 말이 있으니 지극히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니 황진이 가지고 갈 주문을 속히 보내어 그로하여금 배도하여 가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파발은 10일 이내에 북경에 도착할 것이므로 황진의 일행이 결코 뒤조차 미치기가 어려울 것이니 한편으로는 이 일의 내용을 경락에게 이자하여 상세에게 보고하게 한다면 속히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독이 이 덕형의 의논을 듣고서 즉시 연방을 시켜 그 초본을 고치게 했다 하는데 그 품첩이 실본인지의 요구를 알 수 없으니 우선 이 덕형이 다시 치게 하기를 기다려 이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진실로 초본을 고쳤다 하더라도 이처럼 큰일은 먼저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초본 고친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고 먼저 보여주었던 초본에 의가여 말을 잘 꾸며 경락에게 이자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참작하여 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축 11번째 개사 비변사 가리기를 삼가 주청사 황진의 장기를 보건대 흉적이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그 정상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비록 부산으로 물러가 둔치한다는 말이 있으나 그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부정하기 어려우니 치주하여 황산께 아래는 것을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거만둘 수 없습니다 하였으니 주본을 완성하여 보낼 때 황진의 장계 내용으로 품첩을 만들어 경락에게 보내어 저지하는 염려가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축 12번째 개사 빈청이 아래였다 양릉을 쓰게 할 때 고묘하는 절차를 당초의 예관이 신들과 도보로 상의하지 않고 경솔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예문의 본의를 상고하건대 교모 고사하는 것은 처음 산능을 떠날 때의 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변을 이미 고묘하였으니 하현궁 하는 날에는 상하가 그에만 할 뿐이고 고묘 절차를 거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조시로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축 13번째 개사 비변사 가래기를 평양에 내려와 있는 병사 한 명군이 7천여 명이라 됩니다 양국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비병이 심한 사람들을 결코 전쟁에 조용할 수 없으니 의주로 들여보내 주찰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축 14번째 개사 비만기로 일렀다 전 응춤은 당상으로 올려주라 그리고 이수일의 개본 중에 문관도를 칭찬한 것 같으니 관도를 다른 사람보다 약간 올려 서용하라 그리고 변공은 반드시 조정에 헌괴한 뒤에야 비로소 성대한 상전을 거양하는 것이 항구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일이 구참이 많아 헌괴의 규칙이 폐해져서 변장들도 말로서 주공하고 조정에서도 그 말에만 따라 논상하는 것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번 대첩에도 헌급을 하지 않았으니 그렇다고 다른 염려는 없겠으나 사리에는 부당하다 군중에서 노예칸 기장으로 군인들에게 나눠준 것은 올려보낼 수 없겠지만 나눠줄 수 없는 물건은 적의 수급과 함께 올리라 이것도 공을 징음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정규가 일할 뿐 아니라 명장들이 공을 징음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는 은미한 뜻이 있는 것이니 이러한 뜻을 자세히 알아서 제도의 행위하여 잘못을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신직하라 선조시로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축 15번째 개사 형조판사 이 덕형이 치게 하여다 제독이 통사 이 춘발을 시켜 품첩을 은리리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 초보는 석상서에게 올릴 것인데 배신이 보고서 만약 온당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상의하여 고치라 하기에 신이 모두 노야의 신산인데 배신이 어찌 감히 입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고 그 초본을 돌려주었더니 제독이 그 초본을 도우러 주며 말하기를 어찌 이처럼 서로 멀리하는가 배신의 의견으로 이 초본 안에 내용을 고치거나 참가해 넣어도 좋다 이런 큰 일에 사양만 하고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쉬는 틈에 한 통의 서찰을 만들어 왜 너무 흉악하고 교활함을 크게 징벌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극력 진술하고 이어 이런 때 중국군이 일보라도 물러가면 적이 당장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것인데 어찌 가을이나 겨울을 기다려서 다시 거사할 계획을 할 수 있겠는가 초본의 하단에 진술한 계책은 지금 논할 바가 아닌 듯하다 그리고 만약 양향이 염려된다면 한편으로는 다시 중국 조정에 시간을 다투어 양국을 운반해 주도록 요청하고 노야는 군사를 선발해 거느리고 남방으로 가서 먹이면서 인심을 진무하고 재장을 신직하여 공수하게 한다면 매우 사이에 맞아 후일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족이 다 보고 나서 상사의 의논는 깊은 소견이 있으니 즉시 연방을 시켜 그 초본을 고치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독의 본심은 매양 환국하고자 하는 데 있으니 끝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에 이웃 숭정의 품첩이 들어왔는데 군중에서 외적이 돌아갔다고 여겨 참장 이 염에도 출발하지 않고 제 독도 출발을 정지하였습니다 오시에 또 진주의 적이 백을을 타고서 양산으로 돌아갔는데 이웃 숭정의 품첩이 들어왔으므로 제의장들이 제 독에게 적이 이미 퇴병하였으니 노야께서 먼 길에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또 심유격이 세 차례 들여온 보고에 의하면 외적이 이미 진주에서 승리하였으니 반드시 전라도로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군중은 그 말을 사실로 믿고서 다시 정진할 뜻이 없습니다 제 독은 마침 수리증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이 제 독의 하차에 가서 문안하고 돌아와서 대신에게 동의하여 제제와 서관을 모이도록 정하여 지극히 간절한 내용의 서차를 만들어 하차로 가서 올리려고 하였는데 제 독이 심한 병으로 편치 않아 음식도 물리치고 침상에 의지하여 있다 함으로 여권을 시켜 배신이 민박한 사정을 우소하고자 하였으나 노야께서 편치 않다는 말을 듣고 물러났다는 뜻을 자세히 진달하게 했더니 제 독이 말하기라 그대들이 남방의 일을 위급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내일 내가 병든 몸을 이끌고라도 출발하겠다 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제의장이 어지럽게 모두 모였고 16경도 밖으로 나와 들어와서 제 독에게 들어가 조용히 무엇인가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제 독이 다시 명령하기로 내일 출발하기로 한 것을 15일로 물린다 하였으니 이놈피시 16경이 외놈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제 독의 출발을 저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급한 보고가 없으면 15일 출발한다는 말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병기의 착오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속을 태우고 근심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조 15호 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경축 17번 재개사 제의중 주부사 김수가 치게 하였다 권율이 치게 안차 한 개를 보니 적이 곡성을 침범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군병이 도산하여 방어할 수 없으므로 적이 장구해 올 형세가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찬획 관가에게 들으니 제독으로 하여금 진격하게 하는 석상세의 서신이 19일 경락 암흥에 도착하였다고 하기에 윤근수에게 물어보았더니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제독이 경락의 절제를 따르지 않으니 아무리 그런 서신이 있다 할지라도 준행 여부는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낮에 찬획이 신에게 제독의 품첩을 내어 보이면서 개의문하라고 하였는데 그 속에 조선의 간민들이 외적의 형상으로 꾸며다는 말이 있고 또 그 말단에 16일에 장령들을 다 그느리고 전라도 일대로 나아가겠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실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찬획이 신에게 말하기를 매양 진주의 군사가 강하다고 말하더니 지금 어째 성이 함락되었으며 경인 명호는 어디에 있었기에 군하지 않았는가 하기에 신인 김 명호는 이미 대장에서 채직되고 새로 권유를 차임하였는데 호남을 방수하기 위해 얼마 전에 호남으로 물러갔으며 다른 장령들이 진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여러 길목에 매복한 적병에게 맡겨 나아가 구원할 수가 없었으므로 포위된 지 8일 만에 힘이 다해 함락당하게 된 것이다 대답하였습니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첫 번째 개사 상위 비변사에 전교하였다 유 원회가 군사를 모집하지 않은 것을 허물하고 있다 대체로 사방에 어찌 용맹한 군사가 없겠는가 남방의 병력이 매우 단약하니 지상스러운 사람을 사방으로 나눠보내 마음을 다해 의병들을 불러 모은다면 될 수 있겠는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래라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두 번째 개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우리나라는 수십만의 강한 외구를 만나면서도 여러 곳에 무인 군사가 도와 몇만 명도 되지 않고 국가의 전망을 중국군의 진태에만 맡기고 있으니 유 원회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남방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니 어찌 군사로 뽑을 사람이었겠습니까 원수와 순찰사 등의 관원이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고 국사를 담당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사를 불러 모으는 문제라면 사변의 초기에도 종이토록 모집하였으나 한 사람도 응모하는 자가 없었는데 하물며 병난이 이미 오래되어 백성들이 전쟁에 지친 지금이겠습니까 반드시 응모하려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근래에 모 병관 모 속관을 시험적으로 시험해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폐단만 끼치고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였다가는 이내 중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원수나 지방의 순찰사 등을 버리고 따로 소모관을 두는 것은 도움이 없을 듯 합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도원수와 삼두 관찰사에게 하사하시어 모집하기도 하고 뽑기도 하여 다방면으로 모아 병사나 반어사에게 맡겨 조용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 그러나 병사를 모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병사를 기르는 것이 어려우니 군량에 대한 일도 도원수로 하여금 좋은 방법을 찾아 잘 처리하여 번을 쉴 때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약한 군사는 출전하는 대신으로 양곡을 보조하게 하는 것이 편의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40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세번째 기사 헌두가 아래기를 3가 2융이 이 제독에게 정문한 내용을 보건대 지극히 흉폐함으로 현재 조종에서 그 처치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반사의 지김은 응접하는 한 가지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기와 관계되는 모든 일을 10분 조심하고 은밀히 하여 험단이 없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형은 이미 이 융의 글을 보고서 그 말이 매우 폐망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미 금하지 않아 끝내 뜻밖의 막대한 변이 생기게 하였으니 경악스럽게 거지없습니다 이 덕형을 파직하소서 전 양주 목사 권수는 문음의 말관으로 관등을 뛰어넘어 당상에 올라 국원이 지극히 중화했으니 마땅히 감격할 보답을 도모하게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도임한 지 10여일 만에 그 고울이 잔패된 것을 싫어하여 방자하게도 감사의 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병을 핑계로 멋대로 벼슬을 벌이고 돌아왔습니다 난리를 갇힌 뒤로는 마을마다 탕패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사람마다 잔파한 것을 싫어하여 회피한다면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권순을 잡아다가 군문하여 신하로서 나라를 저버리고 제멋대로 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덕형의 문제는 소세히 살펴 대답하겠거니와 권순의 문제는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40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4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였다 이 덕형은 죄가 중한데도 아직까지 접반사의 임무를 맡고 있으니 바직하는 것은 어떠한지를 비변사에 물으라 선조시록 40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5번째 기사 비변사 가르기를 접반사 이 덕형이 조가의 막대한 임무를 받고 있으면서 시기의 응해임에 응변을 잘못하여 이를 거르친 점이 있으니 언관의 논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가 제독 막부에 있는데 갑자기 바직되면 제독도 반드시 의아해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론이 일어난 이상 신들이 어찌 감히 그 문제에 대해 논란을 하겠습니까 오직 성단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리 끝난 뒤에 중요한 벌로 다스리겠으니 대관에게도 이런 뜻으로 답했으라 하였다 선조 7월 49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6번째 기사 상의 정원에 전교하였다 진주에 이제 적이 없는 것 같으니 무신 중에 근면 성실하여 믿을만한 사람을 골라 선정관으로 삼아 진주로 보내어 함락된 성의 형편을 살피고 교마의 근처의 적세까지 살피고 오도록 하라 만약 적이 이미 물러갔다면 전산 성중의 시체를 묻어주고 지재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으니 서둘러 거행할 것을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 7월 49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7번째 기사 비변사가 복개하기를 함락된 성의 형편과 적의 행방을 살피는 것은 선정관이 할 수 있고 시체를 거두어 묻는 것도 지체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체하여 홀령을 위로하고 명복을 빚는 일은 그곳의 실정을 정확히 안 뒤에 조정에서 따로 사신을 보내어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먼저 선정관을 보내 계문하게 한 뒤에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9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8번째 기사 1경부터 5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혜성과 객성을 살필 수 없었다 선조 7월 49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9번째 기사 상이 정문에 전교하였다 전일 내려보낸 예부와 병부에 우리 두 정문에는 모두 은미한 사연이 있으므로 경솔이 올릴 수 없으니 말하고 문답하는 사이에는 애도 반드시 16경이 강화로 나라를 걸어쳐 끝내는 적에게 나라를 팔아넘길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의 신민은 비록 지극히 천한 종들까지도 팔을 거져붙이며 격분하고 심히 번민하지 않는 자가 없으나 호소할 것이 없으니 기부는 이러한 정상을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하고 범인들과 말하는 사이에 혹 이 문제가 거론되거든 곧 이곳의 사정을 진술하기를 대군을 지체시켜 불세의 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본국을 미란시켜 끝없는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였으며 역적이 뜻을 얻고 양양하게 돌아가게 한 것이 모두 심 장군이 처지런 일인데 중국에서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라 대체로 경들은 지성으로 응대하여 기필코 일을 성공시키라 그리고 배일 겸행하여 급히 달려가라는 일로 은밀히 황진에게 화사하라 선조시로 49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10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수가 자자를 울리기를 삼가 생각한데 사변이 있은 이래로 비록 역과 순의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응하는 데는 이치에 따라 처리해야지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대체로 이치를 따르면 처리가 쉬워 이외의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형세에 따라 응답하여 군색하지 않지만 먼저 생각하여 한다면 조차하게 어려워 난처한 때를 한 번 만나게 되면 백방으로 힘을 허비하여도 더욱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이웅의 일로 실은 일로 천만 뜻밖의 생긴 일로서 바로 후일 사기의 기회가 될 것이니 그 처리의 곤란함이 적을 헤아리기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므로 제제의 의견이 비록 같지 않으나 처음부터 조심하여 호환을 막자는 마음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대개 유도하는 제제로 하여금 끝까지 국문화의 주의를 정하게 한다면 명장이 듣고서 반드시 전의료의 의심을 소견이 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성교처럼 이 살을 창한다면 더욱 거짓댐을 드러낼 수 있으니 변명을 하지 않아도 후일의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성교에서 제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분하게 여겨 도울이여 불쩍한 말을 낼 것이라고 염려하신 것은 저도 사람인데 어찌 다시 그런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살의 요청도 명장이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허다한 중국 군사들이 유언을 전파하여 도리어 의외의 일을 만들어내게 하대면 상대의 변명하기에 더욱 어려워질 듯 하니 신의 망령된 생각에는 그 모랑으로 하여금 급히 잡아오게 하고 접반하는 배신으로 하여금 전일 보고 듣기 해결하여금 광패한 자의 일은 노이아도 이미 그것이 거짓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국문하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상세히 고화하게 하는 것이 상책일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옥사를 결단하는 채무에도 맞을 듯 합니다 대개 주의를 지은 백성들은 사악으로 보내지만 군유를 범한 군사는 군중에서 참수하는 것이 나라마다의 통리해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가 되면 도리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니 사물의 이치에도 어긋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리대로 한다면 별난을 만나 순리로 대응하는 데 별 생각을 허비하지 않고 일에 따라 응대하게 될 것이니 그렇다는 것이 사례도 맞을 듯 합니다 신은 평소 구토청이 있었는데 지난 밤에는 또 구토청이 발작하여 오늘 늦은 시간까지 그치지 않고 있으니 서둘러 빈청으로 달려가고자 하였으나 근력이 떨어져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상의 정교를 받고도 답을 올리지 못한 것이 미안해 감히 간단한 자자를 올립니다 그러나 정신은 혼미하고 의사가 범상하여 채용할 만하지 못하니 지극히 황공합니다 하니 답하기라 자자에서 말한 대로 하겠다 하고 이어 이 융을 잡아오라고 명하고 이 덕경에게 하유하였다 선조실 40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11번째 기사 상의 정원에 전교하였다 윤근수와 황진 등의 장계에 경락의 주 청사를 들여 보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일은 우리나라의 전망의 메인 막대한 일인데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윤근수는 경락에게 정문하여 모 조황을 보내주기를 청하하고 황진도 정문하여 빨리 보내주기를 청하할 것으로 급히 하유하라 만약 경락이 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자문을 보내 기여이 보내고야 말겠다는 뜻을 아울러 하유하라 선조실 40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12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였다 3관 총호사 최흥원의 장계를 보건대 선능의 하형궁 하는 일을 오는 27일로 무리여 청하였으나 시각은 택개하지 않았다 이곳에 있는 일관에게 물었더니 이날 중에는 기시가 없다고 하므로 부득이 전해 잡아놓았던 묘시에 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으니 내일 곡하는 시각도 묘시에 해야 하겠습니다 선조실 40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13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였다 선능과 정능 두 능에 하현궁 하는 나를 선능도감이 모두 물리여 청하였으나 우리가 너무 멀어 제때 듣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 묘의 이해만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미안하니 이런 내용으로 묘사에도 고하소서 선조실 40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14번째 기사 상의 정원에 전교하였다 동궁이 아직 쾌차하지 않은 듯하니 내일 거둥에는 참여시키지 않고자 한다 선조실 40권 선조 26년 7월 26일 무인 15번째 기사 주청사 공조판사 황진이 치게 하였다 오늘 장기고가 경락의 뜻으로 원접사를 불러보고서 많은 말을 하였는데 대개 그의 뜻을 보건대 제독이 조선에서 배신을 보내어 주청한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서는 바로 비로소 두렵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작은 간첩을 경락에게 보내어 조선에서 배신을 보내어 조정에 청명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모르겠다는 것과 청원한 군대는 어떤 군대인지를 묻고 또 지난 날 지체하여 군기를 그려친 잘못을 사과한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락은 제독에게 지금 대군을 건너리고 적의 뒤를 충격하여 적이 바다를 건너간 뒤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하니 이 말이 사실이면 제독의 길을 북돋아주는 뜻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제의 여부는 신빙할 수 없습니다 기고가 또 사사로 말하기를 그대 나라에서 지금 만약 청명을 청한다면 제독은 성질이 고약하여 다른 사람과 다름으로 반드시 화를 내며 조선에서 지금 새로운 군대를 청하니 나는 적을 추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대 나라의 일은 영토로 틀려 버리고 말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지금 경락과 제독의 신이 가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은 그 뜻의 소재를 알기 어렵지 않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우선 금명관 주본이 내려오기를 기다린 뒤에 그가 결정하는 말을 들어보고 정문하여 극력 주선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간의 곡절을 숨기고 분명히 말을 하지 않는데 서둘러 정문하여 요청하였다가 더욱 저의 뜻을 거슬러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기에 서서히 결말을 광망하고 있습니다 선조시록 40권 선조 26년 7월 27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이 백간을 건너리고 거예 하인데 이날이 선능 개장일이기 때문이었다 선조시록 40권 선조 26년 7월 27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스갈에게는 선능의 의대와 제구를 박홍로와 정상철이 나눠 모시고 가 홍로는 20일 이경의 능소에 도착하고 상철은 21일에 뒤쫓아 도착하였다 합니다 선능을 개장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인데 이를 맡은 관원의 태만하고 소홀함이 이와 같아 개장을 제대하지 못하게 했으니 지극히 경악스럽습니다 도감을 예조의 문서를 가져다 살펴보니 도감관 정상철은 9일 출발하여 21일 능소에 도착하였으니 13일한 오랜 시일을 길에 있었습니다 잡아다가 군문하셔서 상의 직장 조욱은 10일에 출발하여 20일에 능소에 도착하였으니 11일을 길에 있었습니다 비록 상철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았으나 역시 매우 지체하였습니다 총호사 홍로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도감 및 본원의 문서에는 모두 조욱이 모시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조에서도 조욱을 추구하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홍로는 다만 도청으로서 능소에 간 것뿐이니 죄가 조욱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조욱을 파직하도록 하셔서 박홍로로 비록 배진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도에서 11일이나 지체하였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추구하도록 하셔서 하니 상의 모두 따랐다 선조 7월 49일 선조 26년 7월 27일 김여호 세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길에 개의장의 의대는 나라의 큰일입니다 거기에 쓰는 지혜군은 유사가 미리 준비해 보내서 군박한 걱정이 없게 하여야 하는데 의대가 도착하지 않아 선능을 하연궁하는 일기를 물려 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중간에서 지체한 죄가 진실로 배진관에게 있으나 겨우 시비를 남겨두고 발송한 도강관도 지연하고 태만이 한지가 없지 않습니다 당상과 낭청을 모두 파직하셔서 하니 답하기를 당상은 추구하고 낭청은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9일 선조 26년 7월 17일 김여호 네번째 기사 비변사 가리기를 삼가 접반사 이 덕형의 비밀 장계를 보니 제독은 서환할 마음이 간절하다 합니다 그 장계에 말한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일 장계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서행해 버린다면 존망에 관계되는 말을 우리가 먼저 진달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늘 우리나라의 변보가 한결같이 위급한데 원접반사나 접반사가 명장에게서 들은 말은 모두 외적이 물러갔다고 한다니 이 장계를 원접사에게 언니를 보내어 응대하는 사이에 이 내용을 알게 하여 주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